안녕하세요 살림입니다 이번에는 일본京都의 유명한 신사 심오가모神社에 갔다 왔어요 심오가모 신사에서는 매니언チロール 마래 미타라시 마츠리라는 헌사가 있던 고하니까 가봤어요 또 다른 시장에 모여는 식사 그리고 그릇에로 일상의 신사 나는 그 장면을 먹으러 가는 길 나는 그 장면을 먹으라고 합니다 나는 그 장면을 먹으러 가고 싶어요 나는 이 장면을 먹으러 가고 싶어요 나는 그 장면을 먹으러 가고 싶어요 뭐 먹을래? 뭐 먹을래? 닭고기 도착했어요 여기서 손으로 식구 갑시다!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많은 사람이 줄서 있었어요 우리도 줄서요 도착했어요 구두를 벗고 면발이 되고 초프를 벗고 갑시다! 강에 들어가고 초프를 벗으면 끝이에요 갑시다 갑시다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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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여기야? 여기야? 대부분 쌀떡에 더 잘 먹었어요 그린띠 한끼들 다시 다녀들 아날들 저녁 건물 랩 맛있다 와라비무치 슬슬 갈게요 저녁을 먹으러 갑시다 저녁은 여기에 예전으로 발견한 디모탑 링기도 하다 제 아이비나 여러분은 애기와 콜라보 하고 있는 슬도 있었어요 시킨 요리 둘이 다 왔어요 맛있겠다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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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잠시 후에 킬링 깜빡 깜빡 스크래치가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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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지 쳐서 감사합니다